공항에서 30분 거리인 샤말리의 생마르 호텔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거점기지로 사용된 역사가 자랑스레 붙어있다 호텔이 문을 연 지 150여 년 5대째 이어오는 가업으로 내부는 소박하고 정갈하다 사장과 손님의 관계는 오랜 친구처럼 정겹고 친근하다 따뜻함을 주고받는 편안한 곳이란 느낌이 든다 각 방의 열쇠를 로비에 두고 사용하는 풍경은 처음 보았다 프랑스 오베르뉴, 신뢰가 살아있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프랑스 오베르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